레디 앤 스타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도전하는 청년의 시작을 돕는다라는 미션으로 설립된 소셜 벤처입니다. 현재 저희는 소셜 멘토링이 있다라는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멘토링 기획과 그리고 대학 20대 진로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은 본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본전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은 대기업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사례는 대기업은 이미 100대 1이 넘었고요.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800명 모집에 약 20만명이 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본인들이 원해서 그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솔루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솔루션은 현직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본인이 일상을 보내는 그런 하루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그 직업은 무슨 일을 하고 본인은 어떠한 역량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루어낼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를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멘토분들에게 돈 한 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경험 기부를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이 서비스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물음을 저희 스스로에게 많이 던졌습니다. 일반적인 재능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재능 기부 활동이 과연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의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필란드, 영국, 두바이, 하와이 등지에서도 여러 멘토들이 활동해주고 계신데요. 굉장히 즐겁게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멘토분들의 일반적인 기부 활동, 재능 기부 활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멘티를 육성함으로써도 함께 본인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꾸민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멘토로 한번 참여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